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비가 오면서 조금은 몸도 기분도 찌뿌둥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잘 해보려고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가도 몸의 컨디션이 잘 따라주지가 않아서 힘이 들었던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성피로나 두통, 또 어지럼증이나 소화불량, 갱년기 증후군이나 불면증,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여러가지 난체성 질환 등등을 치료하기 위한 핵심,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는 그 비결이 바로 우리의 뭉친 목을 푸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목을 푸는 한의사로 입수문이 나신 백정은 원장님의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라는 책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자인 백정은 원장님은 목뼈를 바로잡고 목근육을 풀면 뇌가 온몸을 치료하기 시작한다 라는 하나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15년 동안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약 15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신 분이신데요. 저자는 목과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실조증, 소화장애, 안구건조증, 안면비대칭, 갱년기 증후군 등을 수기치료랑 또 자연한약으로 다스려왔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 속에 목을 푸는 것이 왜 치료의 핵심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기적의 목불이 운동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증상에 따라서 바로바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진단법 그리고 또 셀프케어법을 배워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뼈를 바로잡고 우리의 뇌를 깨워서 건강을 회복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목을 풀어줘서 우리 뇌가 온몸을 치료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오늘의 책 이야기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을 풀면 뇌가 온몸을 치료한다 30대 초반의 여성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소화불량, 불안장애, 두통과 이명,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 해본 치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자격자에게 고가의 부항 치료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간절함이 짐작이 되었는데요. 긴 시간, 많은 비용을 들여도 병이 낫지 않다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맥이 힘이 없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가장 불편한 증상은 두통과 이명인데 그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평생 이대로 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치료비를 많이 써서 한약은 부담스럽고 침이나 맞겠다고 했습니다. 침이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은 채 몇 주가 지났습니다. A씨가 슬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치료해보자고 했죠. 하루는 목이 아프다고 하길래 유독 굳은 곳을 꼼꼼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A씨는 어제와 똑같이 치료해달라고 달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잠을 잘 잤고 기분도 훨씬 나아졌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A씨의 목을 집중해서 풀었습니다. 틀어진 목뼈를 바로잡고 굳은 근육들을 더욱 세심하게 풀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A씨는 정신과 약을 끊게 되었고 끝까지 그녀를 고생시켰던 소화불량도 한약을 먹고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기적처럼 건강한 상태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굳어있고 목을 풀면 잘 낫지 않는 병들이 쉽게 낫는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잠을 못 자든 우울증이든 발목이 삐는 경우조차 목이 굳어있습니다. 병이 깊은 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거북목이나 일자목 상태이고 등이 굽어있으며 골반이 비틀어져 있고 다리 길이가 서로 다르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뼈와 목뼈를 연결하는 두경관절 즉 후두환추관절의 첫 번째 목뼈가 왼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짧고 골반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증상의 개선이 더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체질과 체형, 증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이때에는 환자의 상태를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에 따른 치료법과 한약으로 깨끗하게 완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목은 뇌의 일부이자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그런데 장시간 고개를 숙인 자세, 스트레스,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우리의 목은 손상되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목 손상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몸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목이 뭉치면 목과 어깨에 긴장과 통증을 유발하고 두통과 어지럼증, 불면, 공황장애, 틱장애, 갱년기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우울증 등등 많은 질환을 유발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생기게 합니다. 인체의 신비는 빙산의 일각과도 같아서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모른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되며 비이성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목이라는 치료 가능한 부분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되지 않을 것 같았던 수많은 질병이 목풀이로 치료된 사례들이 그 증거인데요.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게 한 증상들이 일순간에 사라져서 허망할 정도로 목풀이의 치료율은 매우 높습니다. 호전율이 아니라 치료율입니다. 내 목이 혹사당하고 있는데도 그 비명을 듣지 못하고 점차 병들어가는 상황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비뚤어져 있는 체형을 바로잡고 약해진 장부 기능을 튼튼하게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하며 십수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아픈 곳을 찾아서 풀면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기적같은 일을 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변화를 이끄는 작은 출발 목풀이 그 치료의 원리와 셀프케어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 10중 8구 목에 문제가 있는 이유 하루 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은 고개를 숙이고 생활하시나요? 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미국의 척추외과 전문의 케네스 한스라즈 박사는 목을 앞으로 숙일 때 목뼈에 얼마만큼의 압력이 가해지는지를 계산했습니다. 사람의 머리 무게는 약 5.5kg이고 목을 숙이지 않았을 때 목뼈가 받는 하중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목을 15도 앞으로 숙이면 목뼈에 가해지는 무게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데요. 거북목인 사람은 최고 15kg까지 목에 부하가 걸린다고 하니까 당연히 목과 어깨 부위가 결리고 아파옵니다. 안 그래도 아픈 목이 계속 뭉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직립보행 때문입니다. 인간은 내발로 걷는 침팬지와 비교해서 넘어지기가 쉽고 민첩한 행동이 불편하며 달리는 속도가 느립니다. 또한 빈혈, 위하수, 허리디스크, 치질 등과 같은 다른 포유류에게는 없는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직립보행은 다족보행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에너지를 소비함으로 장거리 이동에 적합합니다. 약 1kg를 걸을 때 비스킷 1개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남는 에너지를 뇌에 사용해서 지능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머리도 커졌겠죠. 큰 뇌를 사용하는 만큼 감수해야 할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바로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목은 인체 구조를 결정하는 열쇠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하는 동작이 무엇일까요? 바로 뒤집기입니다. 그 다음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서 목뼈에는 2차 망국이 생깁니다. 1차 망국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생깁니다. 기어다니면서 기어다니면서 어깨와 고관절의 힘이 길러지고 혼자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서 허리뼈에 2차 망국이 생깁니다. 목과 골반이 먼저 안정되고 난 다음에 등허리가 안정되는 과정입니다. 즉, 태아일 때 생기는 1차 망국 목과 허리가 앞으로 굽는 2차 망국 때문에 인체는 목과 허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목을 점차 앞으로 빼게 됩니다. 이건 2차 망국을 소실시켜 목을 일자무고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일자무고로 인해서 목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근막 통증을 증후군이 생겨서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통증이 계속되지요. 또한 목 부위의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여러가지 증상들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은 뇌와 몸을 이어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부위입니다. 그런데 목이 뭉치고 목뼈가 틀어지면 특히 두경관절이 비틀리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서 뇌가 빈혈상태에 놓입니다. 정상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뇌가 재기능을 못하게 되죠. 또 뇌에서 전신으로 신경을 전달하는 데 문제를 일으켜서 온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만큼 목은 우리 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자 인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정상 아닌가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진단 포인트인 SP를 눌러보면 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은 으악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굽어있는 체형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몸상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발견한 SP는 총 18군데인데요. 그중에서 눌러보기 쉬운 세 군데를 알려드릴 테니 다음 페이지에 천창혈 견정혈 전삼각근을 꾹 눌러보세요. 한군데에라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목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고혈압 고혈당 갱년기 소화장애 이석증 등의 병명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약물치료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합니다. 혈압이 올랐으니까 혈압약 혈당이 올랐으니 당뇨약 잠이 안올 때는 수면제 갱년기 증상에는 호르몬제 소화불량에는 소화제 어지럼증에는 신경과 약을 먹습니다. 어디에서도 원인이 목에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서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상태가 만성으로 진행되면 통증이 차츰 줄어듭니다. 통증이 왜 줄어드느냐고요? 나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데 그 위험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잠시 신호를 멈춘 것일 뿐입니다. 또한 증상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어서 몸이 그것을 문제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오히려 심해졌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력이 쇠약해서 치료를 위한 부드러운 자극도 견뎌내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통각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가 깨어난 것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병리 산물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을 대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비로소 몸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현 반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동기는 스스로 몸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내 몸을 진단하고 진단한 대로 치료하면 나을 수 있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할 의지만 있으면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목이라는 가장 쉽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증상들을 해결하는 목 많은 환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둥하거나 피로감이 풀리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거나 다른 병원에 가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위료비의 많은 부분이 이런 이유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 상태도 아닌 상태를 미병 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에는 좋은 의사는 이미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 하기보다 미병 상태를 치료 한다 라는 문장으로 미병 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병 상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국 갤럽과 한국 한의학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인의 약 47%가 질병은 아니지만 피로와 불면증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병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호소했던 피로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율은 10.4% 에 불과 있습니다. 질병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상생활에서 미병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겠죠. 가까운 일본에서는 미병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미병체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의학은 어떨까요? 미병과 유사한 불건강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MUS 즉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 이라고 하며 부정호소 증후군 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대부분 신경성 이라는 진단을 받는 증상 이지요. 두통에 시달리고 목과 어깨는 항상 뭉쳐있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되고 잠을 잘 못 자는 증상들 말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멋쩍게 웃으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제 온몸이 종합병원 이죠? 다나은 체구에 한눈에 보아도 예민해 보이는 65세의 중년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45세부터 급격하게 몸이 나빠졌고 폐경을 한 뒤로 상태가 훨씬 더 안좋아졌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끔씩 어지러운 정도였는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쩍 증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수면제 소화제를 습관처럼 챙겨 먹은지가 5년이 되었다구요. 다리 길이가 서로 다르고 골반이 비틀어져 있으며 아랫배에 힘이 없었습니다. 명치 부위를 살짝만 눌러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특히 목에 근력이 없어서 언뜻 만져보면 별로 뭉친 것 같지 않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니 굳은 곳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고쳐드릴게요. 목풀이를 치료한 후 오랜만에 잠을 푹 잤다고 했습니다. 목 6달에 고지혈증 약과 안정제를 끊었습니다. 2개월째 수면제와 혈압약을 줄이고 3개월째 모든 약을 끊고 한약처방과 목불이 치료만 받았습니다. 긴장성으로 오는 고혈압은 무리없이 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예뻐졌다는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안면 비대칭이 해결되고 림프 순환이 개선되면서 생기는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원인물을 불편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평생 가지고 가야할 증상이라고 체념하고 있다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난치병으로 알고 있던 것입니다. 스트레스 탓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불면증 자율신경 실초증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영류성 식도염 공황장애 틱장애 갱년기 증후군 우울증 등은 모두 신체의 부조화 특히 목 뭉침에서 비롯된 질병입니다. 목이 굳어있으면 정신도 우울해집니다. 앞서 언급한 질환들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제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목의 뭉침에 앞으로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루 10분만 목을 풀어라 1단계 폴더폰 호흡 사각근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거나 무리한 운동으로 사각근이 손상되면 호흡할 때 갈비뼈가 들어 올려지지 않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호흡이 얕고 빠르면 목이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폴더폰 호흡으로 사각근과 척추 온몸을 이완해서 바르게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방법 1. 양발을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허리와 등 목의 순서로 상체를 숙입니다. 2. 목의 힘을 완전히 뺀 채 양팔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3. 30초에서 2분간 코로 숨을 깊고 느리게 쉽니다. 시간을 차츰 늘려나갑니다. 4. 상체를 일으킬 때는 목과 등 허리의 순서로 일어납니다. 효과 목이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견인되면서 뭉친 근육이 풀어집니다. 횡경막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져서 호흡의 리듬이 좋아지고 척추 긴장이 풀리며 목과 뒷다리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주의사항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상체만 숙인 채 호흡합니다. 또는 누워서 호흡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몸에 힘을 뺀 채로 깊고 느리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2단계 거북목 교정안은 턱 당기기 목은 무조건 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모니터 받침대를 써서 모니터를 눈높이보다 5에서 10도 정도를 높게 둡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독서대를 사용해서 고개를 들고 등을 바로 세워서 책을 읽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는 눈높이에 맞추어서 들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평소에는 턱 당기기를 통해서 허리를 세우고 가슴은 활짝 편바른 자세를 익혀보세요. 방법 1. 앉거나 선 자세로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2.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3. 검지 중지 약지로 턱을 몸쪽으로 밉니다. 4. 15초간 유지합니다. 이것을 5회 반복합니다. 효과 턱 당기기 운동으로 척추가 한 번에 바로 섭니다. 인형 뽑기 기계의 손잡이가 인형을 끌어올리듯 누군가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의식을 한다면 더욱더 바른 자세가 완성됩니다. 3단계 심신의 균형을 살리는 혈자리 지압 혈자리를 지압 지압 자유신경을 이완시켜 봅니다. 혈자리는 아프게 누르지 말고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서 풀어줍니다. 이때 호흡은 최대한 깊고 느리게 쉽니다. 방법 손가락 손목 팔과 어깨의 순으로 풀어봅니다. 아픈 혈자리가 있거나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이 있으면 틈틈이 반복합니다. 내 몸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손 손끝 자극하기 왼쪽 손가락 끝을 오른손에 엄지와 검지로 하나씩 꽉 지고 비비듯이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열 손가락 중에서 특히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을 흐르는 경락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더 오래 신경을 써서 풀어준다면 온몸의 자유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팔사열 자극하기 손가락 뼈 사이에 있는 팔사열은 응급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경혈입니다. 왼손의 팔사열을 오른쪽 엄지와 검지로 하나씩 꽉 쥐고 비비듯이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여덟개의 경혈 중에서 아픈 곳이 있으면 더 오래 신경을 써서 풀어줍니다. 손에 주요 혈 자극하기 어제 노궁 소부 후계 중저와 합곡을 꾹꾹 눌러보세요. 아픈 곳은 더 오랫동안 신경 써서 풀어줍니다. 손목 손목의 주요 혈 자극하기 태연과 대릉 신문을 꾹꾹 눌러보세요. 각혈자리를 누른 채 손목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아픈 곳은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줍니다. 손목과 팔꿈치 어깨 관절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엄지손가락과 손목 사이에 가장 튀어나온 손목뼈를 손뱉뼈라고 합니다. 왼손의 손뱉뼈를 오른쪽에 엄지로 지그시 누르고 나머지 손가락은 손목을 감싸줍니다. 팔꿈치를 접어서 팔을 굽혔다가 펴면서 팔을 안쪽으로 비틉니다. 이것을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손목과 어깨 관절은 최대한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합니다. 4단계 4단계 날아갈 듯 시원해지는 목근육 풀기 목이 날아갈 듯 시원해지는 목근육 지압과 목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도 목이 개운해질 거예요. 목근육 풀어주기 사각근 누르기 사각근 누르기 오른쪽 중지로 왼쪽 사각근을 누릅니다. 흉쇄 유돌근 바로 뒤에 있는 사각형 근육입니다.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고개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견갑거근 누르기 오른쪽 검지와 중지 약지로 왼쪽 견갑거근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목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어깨 올림근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이것을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이렇게 목근육을 풀어줄 때에는 최대한 부드럽게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목근육 이완하기 목이 움직이려는 방향에 손을 대고 버팁니다. 음하고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미는 힘 만큼 손으로 버팁니다. 앞 뒤 양 옆 회전 방향 순으로 실시합니다. 한 동작을 10초씩 3회 반복합니다. 목근육의 이완과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힘의 30% 정도만 써보세요. 한 동작을 하고 난 뒤에 2초 동안 쉬었다가 반복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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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